이병하수빈 연대전신타자운용병 태라야 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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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전화기가 되어 있는 SUV라고 지금 표현되어 있는데 키보드에 ASDD를 차근차근 쳐서 천천히 치셔도 됩니다. ETS를 치시고 엔터를 치시면 다시 나타나죠. 그리고 다시 스트라치 치시면 명령이 나옵니다. 테드트넘버가 몇 번이냐고 싶습니다. 가본펄 김일무짝 조점병 하, 수, 비 미처아 강 선생님 리허설 리허설 방해가 28도 잘 끝났어 모르겠어요 형은 어디예요 뭐의 사람이요 네 공기 중에 전부예요 형 뜨는 데서 한번 해볼까요 어른들은 지금 보면 초반에 에라 측정하고 안테나 예비 안테나 복구하는 거 투원 투 투 투원 투 80을 한 사람을 좌우로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서 느낀 바로는 흔히들 군인이라 그러면 딱딱한 군화의 딱딱한 국무 또 질서정연한 모습 일률적인 모습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이곳에서 느낀 바로는 그런 딱딱한 모습을 벗어난 아주 인간적인 그런 군인 여러분들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날씨가 무척 추한데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